지금부터 에어테이블의 권한과 관련된 고급 기능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되는 것은 에어테이블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게 만든 데이터가 파괴되는 거예요 또는 왜곡되거나 유실되는 거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에어테이블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어테이블을 전혀 모르신다면 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주소에 있는 수업을 보시고 에어테이블을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학습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기능들은 에어테이블의 프로 버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 버전에 있는 기능들에 대한 비교를 보면은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퍼스널 앤 어락드 뷰스라는 것과 필드 앤 테이블 에디팅 퍼미션스라는 두 가지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퍼스널 앤 어락드 뷰스라는 것은 양식이나 칼린더와 같은 또는 표일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뷰 라고 하는데 이 뷰를 아무나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제 락드 뷰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허가 받은 사람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있는 필드 앤 테이블 에디팅 퍼미션스 입니다 각각을 좀 살펴봅시다 저는 현재 프로 버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베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베이스를 만들고 퍼미션이라는 이름의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좀 넣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기능들은 다 협업과 관련된 맥락에서 힘을 발휘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작업할 동시 작업자를 동료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Share를 클릭해서 Invite by 링크로 저는 에디터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링크를 만들었고요 왼쪽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라고 상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 주소로 들어왔더니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만든 이 퍼미션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합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여기 있는 프라이싱에 있는 기능 중에서 Personal and Locked Views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어 테이블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Hide field 해서 이걸 딱 누르면 본인의 화면에서만 저 컬럼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Hide를 시키면 이렇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필터를 해버리면 여기에다 뭐 예를 들면 name을 리체로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 행만 딱 남게 된다는 거죠 즉 뷰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마음대로 수정하면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Personal and Locked Views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죠 저기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Locked Views를 클릭하면 저 뷰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락킹을 시킬 수 있어요 잠글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왜 이걸 잠궜는지를 적으면 되는데 안 적어도 괜찮아요 Locked Views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열쇠 무늬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기 있는 Hide 필드 같은 저기 있는 저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클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여기 있는 필드도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할 수 없게 되고요 그룹도 뭔가를 더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한번 만들어진 뷰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걸 풀고 싶을 때는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거를 Collaborative View라고 하는 모드로 바꿔주시면 누구나 공동작업자들이 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언락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언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락을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권한이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락을 푸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현재 권한이 에디터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터, 에디터, 코멘터, 리드온니가 있는데 에디터란 말이에요 에디터는 자기 마음대로 락이 걸려있는 뷰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퍼스널 뷰라는 게 있거든요 퍼스널 뷰는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 자기의 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저 뷰를 만들었고 이분의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퍼스널 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 뷰를 만든 이 철수라는 사람만이 여기 있는 이 설정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철수꺼로 들어와도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표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실수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행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실수하기는 어려운데 이해를 잘 못해서 또는 악의적으로 행을 삭제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를 도와주는 기능이 테이블 퍼미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에디트 테이블 퍼미션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Who can create recor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는 행을 의미예요 즉 누가 행을 추가할 수 있나 누가 행을 삭제할 수 있나 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클릭해서 에디터 권한을 가진 사람 에디터 권한 이상인 사람만 수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소유자 권한을 가진 사람만 수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만 수정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편집자거든요 권한이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삭제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만, 생성자만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오른쪽 클릭했을 때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Specific Users,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Save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옵션으로는 Nobody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도 수정할 수 없게 되죠 그럼 그 아무도에는 누구 들어가요? 관리자도 들어가니까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거는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내용을 수정하는 건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거든요 참여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콜라보레이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일단 지정이 되면 이 사람만 이 행에 대해서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런 기능은 또 없더라고요 언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에어테이블에서 여러분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방지하는 권한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Nash-Sour-Eyev eingele기 때문에 저녁을 시간을 시작할 때